4회 무대를 했을 때 세면 정말 잘 모르는데 세면 제가 좀 낙제만을 내밀었어 네, 잘 공결하러 오늘 바보러 가겠습니다 자, 좋은 생각으로 한번 해봅시다 가장 많이 이해하기 쉽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쵸? 그러니까 발병 그릴때나 배탈구초로 사시는데 자, 새는? 와... 새였어 얘는 출진네네, 출진만 땡긴다 그냥 출진만 땡긴다 좀 이상장 생기면 쭈욱 늘어버렸죠 그리고 빙하기가 되게 돼서 쭈욱 늘어버렸죠 그래서 새들은 새들은 새들도 사람팬처럼 닭갈라지니 눈이 옥수칼 와... 그쵸? 새들은 애들도 좋아할 대단을 졸업해서 많이 되겠네 그리고 눈은 좀 다르게 텐스타랑 눈에 랩 이런 것 좀 해서 되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좀 여기도 여기도 사람 중에 여기도 사람 중에 멀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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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g 엢 멀찬로 2분 후 4분 후 5분 후 1분 후 5분 후 5분 후 잘생겼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느낌으로 올이나 이런게 이쪽 부분이에요. 이런게 저쪽도 괜찮습니다. 우리 우리가 자체 왜 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보이온 느낌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사람하고 비슷하게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닭먹을 닭먹을 때는 보이온이 잘 안먹었습니다. 상당히 쪼개져 있고 그래서 제가 차례를 찾아봤는데도 그렇게 술을 잘 먹겠습니다. 아무튼 보이온이 된다. 자 쇠는 아까 앞에서 말라고 좀 다르게 쇠고리 있습니다. 쇠고리 있어요. 쇠고리 다가고싶다 보는데 그렇게 생깁니다. 쇠는 계속 휘씨물이라고 해서 뭐할 때가 막 사나게 하는지 저 앞에서 이마지가 불어치고 한쪽으로 불어치고 그렇게 하는게 있어요. 사람한테 간다 그러면 이게 와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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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육총티가 나와있고 이산고리가 나와있고 그리고 다른 독점이라고 약간 좀 차이가 되는 부분 그러면 이렇게도 있지만 여기 밑에는 뜻이 안되는 그런거 닭먹다보면 연골로 되어있고요. 이렇게 남쪽으로 뱃은 밑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인천 뱃은 뭐하는 흉가구 망같은 우리 가성망이 되게 되게 경관골이 되게 크게 썼던데 도에매에다 또 발간고 그리고 경관골을 위해서 그게 경관골을 되게 얇은 놈이야 자 이렇게 가고 우리 비디오마칸 그 앞에 그래도 많이 나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외도하네요 이렇게 치러만 하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발병하고 이제 돌아가고 있던데 탁튀김 탁목할 때 여기 보면은 이게 탁목이죠 그래서 탁목 이렇게 봐도 괜찮은거죠 괜찮은 색깔 탁목이 괜찮은 색깔 사람으로 택한다고 하면 예전에 손이었을건데 이제 태화하고 그래서 평화하고 이렇게 보면은 탁날 해치갑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가 좀 죽이는거에요 탁 탁 탁 좋고 조금 맛있는 부분 좋아된 평화에 있게 있는데 사랑도 말한 평화에 대한 느낌은 고래가 모두 지느러미 안에 공평하기까지도 사랑은 평화에 자국이 맺혀 남아있는것이 뭐라는 느낌은 상상하신때 그리고 그리고 턱척추가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히려 사람들의 턱추가 그렇게 막 자유롭게 하는것보다는 그만 자유도가 만들어진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밖의 몸이 실제로 그럽니다 딱 땅에 가림뼈가 계속 그래서 여기서 가림뼈가 몇갠지는 정치알보겠지만 하나에다 가림뼈들이 사람보다 높을 시치않을 갯수 말보다 높을 시치않을 그리고 계획이라는듯이 진짜 별로 뜯어먹을것도 없듯이 진짜 대의할 목표들이 다 다 진짜 몇개 다음엔 월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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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은 특경묘향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나 다른거에 대해서 되게 두께들이 있냐를 보면서 좀 더 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렇게 아까 사람은 사람은 졸려있듯이 조금 졸려있네요 아까 사람은 같은 그런 이런 부분이 니 본인이 이해석에 사람 뒤중에서 봤을때 이해석에 본인이 이 본인이 무더크할거에요 근데 위에서 봤을때 그게 다른 느낌에 전주화에 대해 봤을때 제가 봤는경우 봤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위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촬영상에서 봤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안 보이고 사람 어떻게 한다를 말하는 이 부분은 되게 넓게 주파져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건들어와서 다 붙어있어서 추천드려야 할 수 있게 돼서 이럴 때 벌렁은 하고 있는데 엘린 모양이 나지다 이럴 때 벌렁도 슬리버리고 있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